이 종목은 다시 한번 매집 형태를 띄우면서 큰 시세가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. 자 만약에 오늘 당일 반갑습니다. 자 이번 영상은 가덕도 신공항 테마 관련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. 간단히 이슈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대응법과 추천 종목까지 싹 다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게 했고요.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오늘 당일 영화금속이라는 종목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기사로 인해서 크게 부각이 되면서 큰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. 자 어떤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큰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었는지 관련된 기사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 기사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6년을 앞당겨서 2029년에 개항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. 자 정부가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자 어저께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. 자 정부는 작년에 2035년 6월쯤에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자 개항 시기를 6년이나 앞당기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자 오늘 당일 영화금속이라는 종목이 이 가덕도 신공항의 대장주였던 만큼 큰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현재 우리나라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직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해서 유치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다. 자 이러한 내용 때문에 오늘 이제 영화금속이라는 종목이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었는데 자 언제까지 또 한 번의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을지 관련된 테크니컬 분석 간단하게 해드리고 추천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 우선 이제 영화금속이 1차적으로 1022원 자리의 매물대 소화가 이루어졌고요. 그 이로부터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. 자 그리고 이제 차익실험 매물대를 받아내기 위한 매집 형태가 기간적 조정 1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 오늘 당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947원 상단에서 시가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자 그리고 재차 1022원과 1070원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서 큰 시세가 더 분출이 됐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1170원과 1185원 부근의 매물대 소화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차익실험 매물대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죠. 자 그래서 이전의 패턴으로 N자형 파동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오늘 당일 만약에 상한가에 안착을 하지 못하더라도 차익실험 매물대가 더욱더 많이 쏟아지더라도 최소한 1070원 자리만 지켜주게 된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매집 형태를 띄우면서 큰 시세가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. 자 만약에 오늘 당일 1070원 상단 뿐만 아니라 1170원 그리고 1185원 상단까지 시세가 분출될 시에는 정말 탄력적으로 강하게 시세가 연속적으로 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수익을 좀 창출해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자 그리고 추가적인 대응법 같은 경우는 자 1185원 자리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1310원까지 열리게 되고요. 자 이 자리는 매물대가 없습니다. 전혀. 그래서 아예 공짜 자리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창출을 해나갈 수 있는 자리고 1310원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1470원까지도 상단이 바로 열리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탑점이 여러 자리가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략해보시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의 대장주가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후발대 종목들이 움직이게 돼 있죠.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종목은 바로 동방선기라는 종목입니다. 동방선기도 마찬가지로 가덕도 신공항이 관련주로 현재 꼽혀있는 상태이고요. 자 어떤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관련된 테크니컬 분석해드리면서 추가적인 대응법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 먼저 동방선기도 오늘도 당일 시세가 좀 분출됨에 따라서 이전의 매물대를 소화를 연속적으로 해내고 있는 상태예요. 자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여러 차례 유입이 된 흔적들이 있죠. 자 그래서 오늘 당일 2750원 그리고 2720원 자리의 상단 매물대까지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차익실은 매물대가 좀 많이 쏟아지고는 있습니다. 자 오늘 당일 동방선기는 2615원 자리 부근에서만 마감을 해줘도 이 종목이 이미 충분히 큰 눌림폭이 나온 만큼 반등 형태가 연속적으로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.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의 분출됨에 따라서 정배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. 지금이 굉장히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매수를 하시면 정말 크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자 그래서 시세 분출을 위한 중요한 가격은 2750원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을 해낼 때 자 이때부터는 정말 탄력적인 시세가 분출될 거예요. 자 2980원 자리 까지는 상단이 쉽게 열려버리고요. 2980원 자리 안착하라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전에 매물 때 이 꼬리물량 고점들을 다 잡아먹으러 갈 겁니다.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못해도 20% 30% 이상의 수익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지금 접근해 보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. 자 나중에 동방성기가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가득도 신공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 금속, 동방성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테마 종목들이 현재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 빠르게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거였고요. 하단에 나와 있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이런 급등 종목들, 정확한 대응법, 매수가, 매도가, 비중, 손절가까지 싹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큰 수익 창출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